1분. 어떻습니까? 학생국은 나가있게. 예, 마만. 안 꺼라 비공 네 비공이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는 바람에 수그러들었던 스캔들 기사가 다시 커지고 있어 죄송합니다 내 비공에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느니라 의성대군의 마음이야 익히 짐작은 하고 있다마는 내가 궁금한 것은 의성대군에 대한 비공의 마음인 게야 마음이라니요? 남녀 사이의 우정이라는 것은 그 경계선이 모호하지 않더냐 진정 의성대군에게 어떤 감정인지를 묻는 게야 의성대군은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을 믿어도 되겠느냐 내 황우 마마 비공 마마 태우 마마께서 들라하시옵니다 태우 마마 마마 비공 마마 드셨사옵니다 어서 들라 하세요 어서 오세요 비공 개 안 드세요 네 태우 마마 마음고생이 심하시지요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걸요 나의 어린 비공께서 무엇을 하셨겠어요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 일은 황실과 폐하의 자존심을 버린 결과니 그리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은 듯 싶네요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실까요? 정말 용서를 원하세요? 네 제 생각에는 이번 일은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? 비공께서는 석고 대절하세요? 폐하께서 아무리 왕과하다 하셔도 석고 대절하신다면 흔들리실 겁니다 흔들리실 겁니다 흔들리실 겁니다 흔들리실 겁니다 고맙습니다